네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번부터 140번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그 선택지로 주어지는 단어들에 조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실제 토익시험을 보러 가셔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신다면 조금 더 집중력을 높이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어요. 그리고 그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앞쪽에 101번부터 110번까지 혹은 115번 정도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115번까지의 그런 어떤 문장의 구조 이런 것들은 대단히 평이합니다. 평이하다는 건 뭐냐면 특별하고 특수한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제일 많이 보는 구조들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쪽에서는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다의 판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냥 상시적인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뒤쪽은 좀 특이한 구조와 상황들이 출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도 좀 주의를 좀 하셔야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는 강의 중에 필요하다면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3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31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어떻습니까? 자 달라요 같아요. 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자 ever since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접속사 둘 중에 하나예요. ever라고 하는 아이가 at any time이라고 했죠? 자 언제 언제 이래로 자 그 언제라도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의미예요. 자 접속사로 사용되더라도 앞에 ever가 붙어 있으면 때문에 뜻은 없습니다. 자 이 ever가 anytime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뭐뭐한 이래로 그 어느 때라도 지금까지 계속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역시 ever가 붙게 되면 그냥 since보다는 의미가 축소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품사적으로는 전치사,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물론 ever since 자체가 since도 부사로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때 이래로 라고 하는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ever since도 자 그때 이래로 어느 때라도 그때 이래 어느 때라도 자 라고 하는 의미로 부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비교급에서 많이 쓰여요. 그쵸? 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due to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 spite of는 전치사입니다. so that은 접속사입니다. 자 갈까요? 네 그러면 이하에는 substitute arrangement 동사 따라서 이 자리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지우고 시작할까요? a번과 c번은 지우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죠? substitute arrangement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시점 이래로 그 어느 때라도 라고 하는 의미인지 자 substitute arrangement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의 의미인지를 따져보시면 되겠죠. so that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고 동의로는 in order that이 있는데 요거는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할 수 있도록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앞쪽부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 긴데 Martha 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유일한 회계사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녀가 어떻게 했죠? 계획해야만 합니다. 뭐를요? 자 그녀의 휴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자 well 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면 뭘로 하세요? 충분히 라고 하세요. 충분히 미리 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녀의 휴가를 계획해야 돼요. 이유는 그녀가 회사를 위한 유일한 회계사이기 때문에 자 그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리 충분히 미리 휴가를 계획해야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할 수 있도록? 바로 substitute 라고 하는 것은 대체가 되겠죠. 뭔가를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arrangement 준비가 되겠죠. arrange는 part 1에서는 정리정돈하다의 뜻이지만 part 2부터는 준비하다의 뜻이고 따라서 substitute arrangements 라고 하면 자 바로 대체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됐어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일한 회계사니까 이 사람이 없을 때 그 대체적인 대안적인 그런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충분히 휴가를 계획해야만 한다. 이런 내용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A번은 문맥상 적절치 않아요. 자 그래서 대체적인 그런 어떤 대안의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자 준비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그 어느 때라도 이런 의미는 맞지 않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ever since는 다시 한번 저 주로 이제 비교구문 따위에서 많이 쓰여요. ever since 전체를 부사로 쓸 수도 있지만 자 뒤에 주어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 매출이 어 지금 현재 가장 올해 가장 높습니다. 그죠? we have the highest 뭐 export volumes 이렇게 얘기하면 자 우리는요 가지고 있어요. highest export volumes 라고 했으니까 가장 높은 수출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ever since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때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도 그죠? 자 더 높은 그런 수출액을 갖고 있다. 혹은 그 이전 어느 때 그때 이래 그때 이래로 그 어느 때 중에서도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가지고 있다. 보통 비교급과 최상급과 함께 사용되는 자 그런 억울하고 하는 사실도 함께 이번 기회에 기억해 두시면 그냥 단순하게 뜻만 알고 있는 것보다도 앞뒤 전후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내시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요. 됐나요? 자 32번으로 가시면 자 32번은 지금 컴마로 끊겨 있고 앞쪽이 지금 클레임드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접속사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택지 중에 접속사로 쓸 수 있는 애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pp는 동사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얘가 동사라면 앞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접속사 플러스 동사가 나오는 건 부사절에 없잖아요. 주어가 필요해요. 따라서 자 이 아이가 지금 뭐 뒤에 그 분사인지 동사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적에 얘는 앞쪽에 빙이 생략된 분사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분사로 판단을 한다면 결국은 접속사는 생략되어 있고 주어도 똑같으니까 생략되어 있고 빙까지 생략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 아이를 수식하는 어구만 하나 나올 수 있는 건데 걔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부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니까 정답은 D번에다 쓰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어클레임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쩔쩔쩔쩔쩔 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D번에다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해석이 잘 안 되고 자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좀 부족해서 얘가 지금 자동사면 동사고 타동사면 뒤에 목조어가 있어야 되니까 동사가 아닌데 너는 분사야 라고 하는 결론을 확실히 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접속사가 선택지 중에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접속사가 나와도 사실은 뭐 동사를 또 주어를 또 줘야 주어 동사가 성립되는 것인데 자 그런 이도저도 다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아이는 PP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면 되겠고 따라서 PP 앞쪽에 필수 성분은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 부사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내셨으리라고 보고요.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는데 이 단어는 그래도 필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께 토익에서 acclaim은 칭찬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재능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문맥상 생략된 접속사는 자 비커즈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칭찬을 받고 있고 찬사를 그 사람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첼리스트의 컨설트가 어떻게 됐어요? 예 매진됐습니다. almost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매진되어 있어요. 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선택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분사구문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자 이런 문제를 척척 맞출 수가 있겠죠. 자 33번 가시면요.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형용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Accomplished라고 하는 단어는 이디형이기 때문에 분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Accomplished는 성취된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두번째 Straightforward는 단순하다 복잡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이미지어 뜻은 즉각적이다 자 Negligible 이라고 하면 Neglect가 무시하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사소한의 뜻도 있어요. 아시겠죠? Negligible 사소한 기억하십시오. 바로 30번 대로 넘어오니까 자 문항이 벌써 이렇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계약은 어땠습니까? 자 이게 A구요. 그 다음에 AND를 사이에 두고 B가 동사로 나와있어요. 자 그래서 그 계약은 언제 지불이 그죠? 예 받아 수용되는지 그러니까 언제 페이먼트가 수용돼야만 하는지를 됐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스테이트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웬이야는 뭘로 보셔야 돼요? 이건 부사자료 접속서로 봐도 안되고 관계부사로 봐도 안되요. 자 그래서 뭐 할 때 언제 언제 지불이 받아들여져야만 하는지를 클리어하게 자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이런 상태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땠다구요? 회사는 60일이나 어떻게 됐어요? past due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due는 예정된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뒤에 지금 데이트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요 due는 지금 명사로 쓰였고 얘가 전치사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가 하나의 전치사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60일이 지났어요. 바로 예정된 기일을 60일이 지났습니다. 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지금 수령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고 또한 계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나 지나있다고요. 그러니까 혼돈스러우면 60일이 지나도 아이고 뭐가 혼돈스러워서 60일 동안 돈을 못 냈나 봐 할 수도 있지만 계약은 A번에 뭐여 심플하고 두 번째는 언제 수령되어야 되는지도 명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B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and 이하의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even though부터 시작해서 the contract까지가 딱 딱 생략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비록 비동사와 보호로 구성이 돼있지만 자 결국은 요 문장과 그 다음에 뒤쪽에 clearly states는 병렬로 지금 and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주어의 상태는 이렇고 주어의 그 그죠? 예 행위는 언제 뭐뭐할지를 클리어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자 60일이나 지났네 왜 돈을 안 낼까 라고 하는 자 그런 의미의 문장이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스트레이트 포워드로 쓰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치르시면요. 스트레이트 포워드라고 하는 형용사가 정답이 된 경우가 여태까지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다구요. 여기에 있는 선택지들 중에는 오히려 이런 애들은 굉장히 답이 여러 번 됐었어요. 자 그리고 자 D번의 negligible은 잘 안 나왔던 그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익은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오답으로 등장했던 선택지를 다음에 정답으로 둔갑시켜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십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찾아낸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어의 뜻을 지금 무시하고 잘 안 나오는 애야 라고 안 외우시면 여러분들 실제로 향후에 시험을 보러 가셔서 요 단어가 정답이 되는 시추에이션에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는 정답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니까 30번대 문제들을 속에서는 그런 것들도 정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됐죠? 34번이고요. 34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품사가 같습니다. 동사입니다. 물론 컴플리트는 형용사도 될 수 있는데 S가 붙어 있고 E, D가 붙어 있으니까 형용사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자리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시 접속사고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자, 얘는 분사일 수도 있지만 자, 분사로서의 가능성은 우리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또 숫자부터 따져볼까요? 주어가 흰데 어떻게 여러분들 자, R가 나오겠습니까? 안되겠습니다. 지우시고 두 번째 테로 가겠습니다. 수동태가 있나요? BPP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요것만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미래 완료가 답이냐 아니면 과거가 답이냐 아니면 현재 시제가 답이냐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습니다. 뭘 약속했죠? 자, 그 사람이 뭐 하겠다고 블루프린트를 자, 여기 단서가 나와있네요. By the end of the month By the end of the month 는 뭐예요? 이번 달 말까지예요. 이번 달 말까지는 어때요? 아직 오지 않은 시점이죠. 만약에 지난달 말까지라고 하면 By the end of last month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The month는 금월을 말합니다. 금월 이번 달의 말이에요. 그 이번 달 말은 미래니까 어떻게 돼요? 늦어도 그때까지는 자, 어떻게 완료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답은 여러분들이 미래 완료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뭐에 따라서? 바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자, 바로 이번 달 말까지는 청사진을 자, 완료해 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문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제로 여러분들이 잘 따져서 답으로 쓰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언제나 우리가 선택지 분석을 품사가 같아요 부터 시작해서 품사가 같으면 의미가 같아요 를 따져보고 의미도 다르면 업법 문제인데 동사의 업법 문제는 항상 수태시제이니까 단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제 단서는 자, 항상 시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조언사항 덧붙이면서 134번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35번은 어휘 문제네요. 트리트먼트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원래 다루다라고 하는 트리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다루는 건 뭐예요? 치료의 뜻도 있어요. 트리트먼트는 자, 두 번째는 무슨 뜻도 있습니까? 트리트먼트는 그렇죠? 당연히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 처리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금속 같은 거 열처리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단어에는 치료의 뜻과 처리의 뜻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사람을 또 다루는 것은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접대하고 대접하는 뜻도 있죠. 그래서 트리트먼트에는 접대와 대접의 뜻도 있어요. 프로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당연히 제공의 뜻이 있는데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자, 프로비전은 준비의 뜻으로도 상당히 토익에서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뒤에 4가 많이 보이니까 A에 대한 준비라고 했을 때는 프로비전 4 이렇게 보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디스크립션은 묘사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프리젠스라고 하는 것은 존재, 존재감, 출석, 참석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회사가 썼습니다. 백만 달러를 썼어요. 마케팅의 올해 어디에서? 일본에서 단독으로 인오더트는 뭐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만 단독으로 자, 바로 10억의 돈을 썼을까요? 바로 Make its blank known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목적이고 이게 또 목적 보호네. 그러니까 이것이 알려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뭐가 알려져요? 그렇죠. 그 회사의 존재감 자, 회사의 존재가 알려지도록 그렇게 알려지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런 문장은 정확한 해석이 핵심이고 정확한 해석을 하시려면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따질 줄 알아야 돼요. Make는 워낙에 많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오게 되면 이것은 사역동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이해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 존재감이 알려지게끔 만든다 라고 하는 개념이 문맥상 가장 적절합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135번 문제까지 마무리를 함으로써 자, 또 마지막 그 Part 5에 다섯 문제를 남겨놓고 자,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그 전환을 통해서 자, 기분도 전환하고 기지개도 좀 한 번 펴시면서 자, 조금 더 마지막 집중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136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문제 다루어 보도록 하죠. 자, 일반적으로 36번에서 40번까지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어휘 문제가 포함됩니다. 아, 그렇지 않은 달도 물론 있습니다만 자, 그런 달이 많기 때문에 자, 이번 달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건과는 관련 없이 여러분들의 집중력은 더욱더 높아져야겠어요. 자, 여러 차례 집중력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 그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겠죠? 자, 그러시면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사자리인지를 먼저 따져봤더니 Be Granted가 나와있어요. 자, 그리고 이하에는 명사가 나와있네요. 이 명사는 주어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주어 만약 같으면 주어가 뭐뭐로 선출됐습니다. 라고 하는 자, O형식의 수동태 다시 말해서 얘가 보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 지금 뭐가 안 나와있죠? 자, 최소한 이 이하에는 여러분들 자, 두 개가 동일한 아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뭘로 봐야 돼요? 목적어라고 보고 따라서 Grant는 뭐예요? 수여 동사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승인, 허용해 주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무엇, 무엇을 승인받았습니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학생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승인받았는데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동사는 안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답을 씹어냈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통되고 있는 정보들 지금 이제 토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들에 의하자면 형용사하고 자, 얘는 순수형용사고 얘는 동사에서 파생된 분사 아니에요? 만약에 준동사와 자, 형용사가 저렇게 같이 나가 있게 되면 주로 본래 품사 우선의 원칙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 본래 형용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자리니까 동사를 변형해서 형용사로 만든 아이가 아니라 형용사가 답이야 라고 정말로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강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들 100% 귀를 기울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번에서 110번 사이에 이 문제가 나와 있었으면요 아마 형용사가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어때요? 그렇죠. 얘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얘, 이론적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ED가 명사를 얼마든지 수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C번에다 쓰고 틀리고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아요. 굉장히 간결하고 좋은 강의인 것 같지만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자, 여기 지금 이 주어진 선택지 익스텐시브와 익스텐디드가 이렇게 나와 있었고 정답이 익스텐디드가 된 적이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식의 수업을 통해서 당장의 카탈시스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따져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를 시작하면서 10번에서, 그죠? 101번에서 110번, 혹은 115번까지는 굉장히 쉬운 원칙들만 출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다 그랬죠? 바로 이런 거예요. 101번에서 110번까지였다면 이게 먼저 답이겠지라고 먼저 대입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요. 30번 때 문제로 가게 되면 ED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ED도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도 우리가 형용사를 만들 때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의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학생다운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의미가 다르죠? 영어도 똑같아요. 형용사형 어미를 붙여서 만든 형용사와 자, 그 다음에 EDING가 붙은 형용사는 뜻이 다르죠. 개념이 다르고 ED는 수동의 개념이 있으니까 이것은 연장되고 자, 길이 따위가 늘어나고 확장된의 뜻입니다. 이것은 SIV나 TV는 경향을 나타내요. 자, EXTEND가 연장 확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광범위한의 뜻이 됩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프로젝트가 되느냐 혹은 광범위한 프로젝트 DUDATE가 되느냐 아니면 연장된 프로젝트 DUDATE가 되느냐를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에 목적어가 DUDATE의 명사로 되어있는 걸로 봐서 그렇죠? 아까 전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목적어인 줄 알았는데 문장을 더 보니까 프로젝트 DUDATE 전체가 목적어네요. 그렇죠? 학생들이 프로젝트 DUDATE를 승인받았다는데 프로젝트 DUDATE가 어떻게 됐겠어요? 광범위예요? 아니요. 연장된 겁니다. 이해 됐죠? 그래서 길이가 더 연장된 프로젝트 DUDATE를 승인받았다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자, 이 문제의 정답은 D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적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풀이 방식입니다.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간략하고 간단하고 쉽고 머리 안 쓰고 답 쓸 수 있는 방법을 원하겠지만 출제자도 그런 것들을 연구해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자꾸 안 틀리는지를 자꾸 연구하기 때문에 토익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동양권을 겨냥한 시험이거든요. 특히 이제 요거는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런 시험이니까 미국의 의뢰에서 만든 것이지 실제로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시험이에요. 그래서 동양권 사람들이 잘 틀리는 자, 그런 것들을 자주 출제를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틀리는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자, 꼭 따져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자, 그런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 승인받았습니다. 뭐를요? 연장된 그런 어떤 due date due 라고 하는 단어는 예정되는 뜻이니까 제출 일자가 되겠죠. 연장된 제출 일자를 승인받았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바로 case by case basis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그런 기반 위에서 이런 얘기예요. 모두가 다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case by case 기반 위에서 어떻게 됐어요? 너는 좀 연장돼도 돼. 너는 연장되면 안 돼를 자, 연장된 날짜를 승인받았는데 너는 5일 연장해. 너는 10일 연장해. 이렇게 case by case의 기반 위에서 연장된 due date를 승인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들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고득점 하시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전달 드리겠습니다. 37번 37번이 좀 어렵죠. 37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defect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defect는 보통 결함의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요거까지밖에 몰랐을 겁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만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isfortune이라고 하는 단어는 운이 없는 거잖아요. 불운 혹은 불행 불행한 일 이런 뜻이에요. distractions는 attract의 반대말에서 나왔으니까 자, 주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것들 방해물들의 뜻이에요. inconveniences도 반대말이네요. 불편한 일들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현대과학이 made it possible 자, it는 가짜 목적이고 얘가 진짜입니다. to ea를 가능케 만들어 왔습니다. 자, to ea는 뭔가요? 바로 detect 탐지하고 감지하는 것이죠. 뭘 탐지하는 겁니까? 자, even the most minor 자, 가장 마이너한 뭐뭐뭐 조차도 탐지하는 것을 가능케 해왔습니다. 언제 이전에 조차도 바로 아이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조차도 이런 얘기에요. 문맥상으로는 분명히 애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조차도 아이들 안에 있는 뭐죠? 사소한 그런 장애조차 장애를 어떻게 해요? 탐지하는 것을 가능케 만들어 왔다 이렇게 되는 게 좋죠. 근데 여기 지금 장애를 가진 단어가 안 보여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 쓰시기가 곤란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defect는요. 자, 그래서 이제 37번 정도의 어휘 문제로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요. 자, 이 단어는 결함의 뜻이기 때문에 장애의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는 아이들에게 발생된 불행한 일 이렇게 이거 답이 안 돼요.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운때가 좀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되는 일을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문맥상 보면 아이들이 태아 상태로 있을 때 자, 지금 좋지 않은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불행한 일로 보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것을 운이 없어서 생긴 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defect를 정답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모르셨던 분들은 빨리빨리 잘 남기해 두시고요. 38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 품사가 서로 달라요. as a result는 결과적으로 라고 하는 보사입니다. 자, provided that은 여러 번 강조했죠? providing 이대도 마찬가지인데 자, that이 붙어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접속서라고 했고 if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더더욱 난이도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랬죠? that이 생략되는 경우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 더 틀립니다. 이제 that이 없으면 eding를 접속서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늘상 또다시 품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얘는 instead of 뭐뭐 대신해 누구누구의 자리해 이런 뜻이고 얘는 전치사입니다. 얘는 as well as니까 접속사예요. and와 비슷해요.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죠. 자, 지금 빈칸을 중심으로 두고 주호동사가 두 개 와있기 때문에 자, 일단 전치사 안되고요. 부사 안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문맥상 어때요? 회사의 대표자들이 자, can expect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의 보너스를 예상할 수 있어요. 연말에 연말에 만약에 뭐 한다면 그들이 충족시킨다면 set sales goals set라고 하는 단어는 설정하다의 뜻이 있죠? 이거는 설정된의 뜻이에요. set는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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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변화가 똑같고요. 그래서 또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는 동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설정된 목표치가 있어요. 매출 목표치가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킨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죠. 자,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뭐뭐뭐를 기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등이 접속사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 자리입니다. 문장 중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 여기는 지금 부사절이 들어가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고 자, 그것도 조건에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자, 정답은 P번이다. 이렇게 설정하고 넘어갈게요. 됐나요? 자, 39번입니다. 자, 39번은 throughout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searches까지 품사가 똑같진 않습니다. 자, throughout은 전치사죠. 늘 강조하지만 기간명사가 나오면 어떤 기간동안 내내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장소가 나오게 되면 어떻죠? 어떠어떠한 장소의 저녁에서 여기저기에 이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비트웨이는 빨리 뭐부터 찾아요? 복수명사나 A&B를 찾으세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뭐가 나오나요? 이건 지금 generating more monthly income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좀 더 많은 월간 수입을 창출하는 것 이라고 하는 것과 절대로 결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뜻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특징을 알면 훨씬 더 많은 정오답을 가려내시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thereby는 자, 이거는 부사입니다. thereby라고 하는 것은 부사의 뜻이고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searches는 전치사입니다. 예시예요. 예시예요. 뭐뭐와 같은 이런 수거죠. 자, 동의어로는 like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품사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자, 보시면 tattoo parlor 자, parlor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 응접실의 뜻이고 요것도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죠? 보통 요즘에는요 parlor 라고 하는 곳이 아, 보통 그 미용실이나 치료실 자, 이런 개념으로도 많이 쓰여요. tattoo parlor 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래서 어 태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문신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문신 시술실로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parlor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응접실의 뜻이 강하게 있어요. 예, 그런데 자, 현대 영어에서는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이 돼서 이제 장소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beauty parlor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미용실도 우리가 beauty parlor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그래서 치료실 시술실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문신을 시술하는 곳 이런 장소로 보겠습니다. 이런 장소가 어떻게 했다고요? 임대해 줬어요. 뭐를요? 공간을 좀 임대해 줬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자, struggling이라고 하는 것은 애를 쓰는 자, 그래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 지역에 됐죠? 그 지역에 고군분투하는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렌트를 해줬어요. 물론 이 자리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가 나와도 되는 자리고요. 또 이걸 분사근문으로 보면 뭐가 나올 수도 있죠? 얼마든지 부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항상 영어는 어떻죠? 이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얘를 여러분들이 동명사로 보면 전치사가 나와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가 얼마든지 수식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또 이거를 또 분사로 보자면 앞에 접속사가 생략되고 추어가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다가 얼마든지 부사를 써서 자, 뒤에 있는 자, 뒤에 있는 제너레이딩을 소식한다든가 아니면 문장 전체를 소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납득이 됐어요? 이게 바로 영어가 어려운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형태상 구조상으로만 봤을 때는 세계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고 봤더니 얘는 장소나 기간밖에 못 나와요. 자, 됐죠? 그리고 문맥상 좀 더 많은 자, 월간 수입 있죠? 왜냐하면 임대를 해줬으니까 그것을 창출해 내는 동안 내내 혹은 자, 그것을 창출해 내는 여기저기에 말도 안 되죠. 예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에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생략된 접속사가 엔드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장소를 임대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분사 구문에서 엔드가 생략되고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를 제너레이딩으로 바꿨는데 자, 그 앞에 부사 자, thereby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139번의 지금 thereby는요. 여러분들 문어체에서만 쓰는 딱딱한 단어고 실제로 토익에서도 정답으로 그렇게 자주 채택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자, 역시 30번 때 말미가 되니까 이렇게 난이도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군요. 자, 필요하시다면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계약서 따위에서 되게 많이 쓰는 자,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무리하고 140번 갈게요. ABCD의 선택지가 전부다 다 전치사입니다. 오윙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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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시겠지만 because of thanks to due to 때문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고해요. 자, 오우 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누구에게 얼마 얼마를 빚지다 이런 뜻 아닙니다. 자, 두 번째 without은 뭐뭐 없이 around는 자, 시간과 장소의 뜻으로 쓰였을 때는 어디어디에 근방에 몇월 며칠에 근처에 그죠? 즈음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근데 장소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두 번째 무슨 뜻이 있어요? 네 바로 around는 어디어디에 여기저기에 저녁에 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as opposed to는 자, 무엇무엇과는 대조적으로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의 의미 정리를 다 했고 자, 해석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모든 차량들입니다. 자, 동사 어디 있어요? must be moved 치워져야 된대요. 자, 6시까지는 늦어도 치워져야 돼요. 뭐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뭘 피하죠? 바로 parking tickets 됐어요? 아니면 주차비를 내야 되나 봐요. 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6시까지는 좀 차량을 좀 치워주셔야만 됩니다. 근데 모든 차량인데 어떤 차량일까요? 주어와 동사 사이의 전치사고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차량들이에요? 그렇죠. 자, 주민 residential 거주용의 parking passes 통행증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차량들은요. 자, 주차 티켓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6시까지는 차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문맥상 가장 적절한 전치사는 P번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지막 140번 문제까지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번째 강까지의 강의가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자, Part 5, 6의 구조문법 어휘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 본질을 좀 잘 아셔야 되고 영어가 어떤 본질이 있다. 그러므로 이 본질을 내가 본질에서 이 본질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점은 뭐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 설명이 의미가 있어요. 이 본질을 모르는 학생들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전부 다 외울거리들로 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우 영어 재미없어 지겨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을 잘 아는 학생들은 아, 이런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출제하게 되고 따라서 저 사람의 설명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익혀주면 이런 것들을 잘 맞출 수 있겠지 라고 하는 퍼즐놀이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참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함기를 계속 누적시켜 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영어를 익숙하게 만들어 가시면요. 아무래도 중간에 탈락할 확률도 높고요. 재미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구력도 못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이 강의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설명들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설명들이 왜 중요하고 왜 저런 설명들을 해나가는가 라고 하는 그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정말로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펄5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펄6 한 강 남았네요. 조금 더 높은 집중력으로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